다음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게가 40kN인 트럭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정지상태로부터 수평방향으로 2kN의 힘으로 끌 때 10초의 속도는 약 몇 ms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시그마 F는 MA로 이렇게 해서 질량의 M인 물체를 수평에서 잡아 끌어요. 2kN의 힘으로 2 곱하기 10의 3승 이꼴 질량 9.8분의 4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A에서 수평방향으로 끌려오는 물체의 트럭의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메타버세크. 일정한 가속도로 해서 봐야 되겠죠. 정지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낮은 속도 V는 초기속도 V0 플러스 AT에서 정지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V0는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고 가속도 A 구했고 시간 10초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세크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4.9 메타버세크에서 답은 4번이 나옵니다. 83번의 답은 4번 4.9 메타버세크. 그 다음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균일한 원판의 중심에 200N의 힘이 수평방향으로 가해진다. 원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마찰력 F는 얼마냐? 그랬어요. 최소 마찰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시그마 M의 꼴 J알파 이렇게 해서 모멘트평형식을 적용을 시켜봅니다. 기준점은 이 위치점, 순간중심점을 잡죠. 순간중심점에 대한 질량간속 모멘트 곱하기 가까운 속도 알파 이렇게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면 200 곱하기 거리 R, R에서 200 곱하기 R 이렇게 들어가죠. 이꼴, 질량간속 모멘트는 지금 원판이니까요. 질량간속 모멘트는 중심에서 질량간속 모멘트가 2분의 1mR제곱이고요. 평행식 이동정리합니다. 평행식 이동정리하니까 mR제곱, mR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적용이 되죠. 2분의 3mR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돼서 R은 지워지고요. R은 떨어져 나갑니다. R은 떨어져 나가고 각가속도 알파, 각가속도 알파를 정리를 해보면 3배의 mR분의 400으로 해서 각도 알파가 표현이 되죠. 라디암퍼 세크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식을 적용시킵니다. 힘의 평형식. 시그마 F는 m의 A로 질량중심점에 대한 힘의 평형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질량중심점의 가속도를 이용해서 힘의 평형식, 수평방향의 힘의 평형식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200-F 이꼴 m의 m의 h는요. r알파가 되죠. r알파가 가속도가 됩니다. 질량중심점의 수평방향의 가속성분을 r알파 적용이 되니까 r 곱하기 알파 3m의 r분의 400 해서요. mR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F를 계산해주면 200-3분의 400으로 해서 마찰력 뉴톤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66.67 뉴톤에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84번의 답은 3번이고요.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판의 각속도가 5초 만에 0으로부터 1800rpm까지 일정하게 증가했다. 원판의 각속도가 이때 원판의 각가속도는 약 몇 라디안퍼세크 제곱인가 그랬어요. 낮은 각속도 오메가는 초기각속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에서 알파는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엔에서 1800rpm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5초 해주면 되겠죠. 라디안퍼세크 제곱 등 각가속도 운동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죠. 37.7 라디안퍼세크 제곱 37.7 라디안퍼세크 제곱 해서 3번이 답으로 나옵니다. 85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9.8 라디안퍼세크 제곱 3번이 답으로 나옵니다. 아멘